오일팬 드레인볼트에서 오일이 한방울씩 지금도 떨어지고 있어요 BMW 528i 차량 52 엔진이 탑재된 차량인데 이 차량이 입고된 이유는 오일팬 드레인볼트가 빠가 빠가 뭐라 그래야 되지? 뭉그러졌다고 입고가 됐어요 차 한번 떠줘봐요 발 받치고 밑에서 어느 상태인지 한번 먼저 점검을 해 보고 확인해 볼게요 드레인볼트들을 나사산을 좀 꽉 조이면서 고장이 나는 사례들이 좀 많아요 알루미늄 케이스다 보니까 차량을 리프팅해서 보니까 오일팬 드레인볼트에서 오히려 한방울씩 지금도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고 주임을 받나 주임을 받나 그냥 계속 도네요 이거 주임을 안 받네 이거 완전 빠가 났는데 이거 드레인할 거 가져와서 오일 드레인 좀 하자 이거 리코일을 박아줘야 되겠어요 오일이 계속 떨어지네 뭐야 뭐야 허당이야 나사산이 없는 상태야 아 암나사산이 완전히 뭉그러져가지고 안되고 돌아가지도 안돼 어 렛츠까지 꺼져가지고 안돼 어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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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를 기존의 나사산에다가 집어넣고 집어넣고 걸리는 binnen 탭 냈으니까 쇠가루를 흘려보내려고 1리터를 그냥 부어요 부으면 아래쪽에 오일이 또 흘러내리겠죠 쇠가루랑 같이 떨어지는 오일이 쇠가루가 같이 깔려 나오잖아 이제 다 나왔나보다 쇠가루들 다 나왔나보다 쇠가루를 흘러내려는 것 같다 다 나왔나보다 쇠가루를 흘러내려는 것 같다 이거 헬리코이예요 다 나왔나보다 쇠가루를 흘러내려는 것 같다 안타지? 정확하게 들어가는 게 뭐지? 정상적인 경우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부드럽게 마지막 쇼임만 꾹! 꾹! 됐어요 끝! 3개 전한 지 진짜 얼마 안됐나 보다 드라이크 드라이크 얘도 빼야 돼 나도 알거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이제 시동을 걸어서 오일이 누유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돼요. 지금 현재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15만 킬로 오일 경고등은 들어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고 자 이제 한번 나가봅시다. 시동 걸고 지금 드레인 확인해 보는데 지금 현재 오일이 정상적으로 들어가인 상태고 누유가 전혀 없는 상태로 확인이 돼요. 나가 끝! 출발하면 되겠다. 빠이빠이 우리는 회를 먹을 거예요. 1일 1 붕어 붕어회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냥 대가리를 잘라줘요. 이건 매운탕 매운탕 드실 거예요? 네. 수제비 넣어주시나요? 매운탕 그건 시작해서 사드세요. 아 이거 지느러미까지 자르면 진짜 먹을 게 없는데 지느러미도 매운탕 시루떡같아 그거 같은데 그 뭐지? 아시나요 아시나요 붕어가 아시나요가 됐네 회는 진짜 개똥이네 너무 두꺼워요 얇은 게 좋은데 조겁게 먹어야지 진짜 왜죠 야 드세요 회집 사장님이 뭔데요 매운탕에서 지느러미 하나 빼는 건 모르겠지 근데 왜 지느러미 회가 맛있냐 회집 사장님은 지느러미 회완되시나요? 저는 주로 대가리를 좋아해요 알차거든요 이거보다 아 이거 뜨거 히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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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히 히 히 히 한글자막 by 한효정